너무 슬픈 것 같죠? 뜨거진 거 아니에요? 아.. 먹는 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면서 부산생각이었어요 음악에 취해서 목을 맡겼습니다 아 귀여워요 그때 팀연주분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진짜요? 한 번 더 해볼까요? 우리만 맞춰 저희만 맞춰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카운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여러분 정화할 수 없어요 나머지 정황이랑 미키가 한 번 한번 해주세요 미키 먼저 그러면 미키 형님의 소리비를 제어주세요 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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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꺼워 여러분 잠깐만요 양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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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덥다 오늘 근데 이러면 안 더워요 덥죠?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냉방이 최대예요 양성원 이거 물 드세요 물 많아지시는거 이번 의상포인트 한번 말해볼까요 의상포인트 이게 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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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안타깝게의 진해 약간 진해 진해 안녕? 제가 원래 이 옷이 아니었거든요? 원래 막 다 파져있었어요 아쉬워 아쉬워 근데 제가 너무 파져있어서 바꿨습니다 멋있죠? 니키는 이거 엄청 파져있고 제이형이 사람이에요 저거! 저흰 사람! 죄송합니다 저거 진짜 연습한 거 알아? 네? 네? 지금 너무 어색한 거 알아요? 그럼 저희도 오늘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잘생겼다!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 저희도 오늘 그냥 이전 무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? 안에 제가 봤을 때는 피버 인트로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었는데 원인어빌형 무대가 저는 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! 당연하죠!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배워드린 무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들 준비하면서 약간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저는 아무래도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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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냐 이 무대 준비하면서 네 엔지니어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 경제한거잖아요 오늘의 무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예상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 기대가 아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나요? 멋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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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무대에 이렇게 하면서 인트로 인트로 반응을 해내는게 되고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? 네 네 하여튼 소리 질러 네 네 네 네 2층도 소리 질러 네 네 1층 질 수 없지 소리 질러 아 2층 진 것 같은데 소리 질러 아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힘들시겠네 아 아 저희가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고 나오면 또 다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네 아 여러분 어떤거일까요? 한번 우리가 동작을 뭐 갈아입고 이제